오빠 틀리지 마. 오빠 틀리지 말라? 틀리기만 해봐야지, 정말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손이 한 줄 알았어 손이. 노래가. 아니. 왜. 그거 봐라. 그거 봐라. 누나 침 뱉듯이 있는 거 아니에요? 어떻게 저렇게 볼 수 있지? 이것도 섹시하게 하시네요. 진짜. 너무 많네. 순간캡처가 있거든. 누가 더 예쁜 음짜리 나오나 대결 중에. 우리 자세가 지금 별론데. 아 언니 섹시하게 할 수 있어요? 아. 아. 야. 이렇게 되는지. 야. 허리가. 허리가. 허리가 보여줘. 허리가. 아 전 다리가. 다리가 좀 해서요. 됐어. 됐어. 아이. 지금 얼굴밖에 안 나오는데 다리가 한번 나오니? 아 그래요. 혹시 나오는데. 자. 자 들어갑니다.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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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아 씨. 야 스다스다. 로아. 아. classe cat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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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tch. 소원이에요. убли화ática. 이렇게 하나도 안 해? 이렇게 하나도 안 해. 저 tapes То traveling. wie someone else? 아우 자 이번에는 잘생긴거 맞지? 손톱에 찍혀있는것 밖에 없어 시간을 안줘야 이거는 시중 나면 되진거 같아 이건 너무했어요 아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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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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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앨범 때문에 미안해 어떻게 해 아 안 된대 이걸로 해주세요 이걸로? 오케이 준비 시 작 야! 야! 시 작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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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약해 남자들이 그 다음 누군데 결의 2위! 준비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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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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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닌 것 같아. 이건 아닌 것 같아. 이건 아닌 것 같아. 별이도 심했고, 위에도 심했어. 서로 움직여 오예 없는 걸로. 이게 대보상 사람다. 자 그러면. 기를 눌리려고 그랬지. 아 왔는데. 이거 지면 안 돼. 이건 정말. 둘이야. 둘이야. 응. 괜찮아. 데뷔가 언제 이래? 야 그래. 뭐 서련님은 걸 봤는데. 이게 올해 마지막이야. 끝났어. 마지막이야 그냥. 끝났어 끝났어. 그래 웨이브 한 번 보여줘. 웨이브야? 웨이브가 언제쯤 웨이브야? 20세기 웨이브야 21세기 웨이브 보여줘. 웨이브 웨이브? 웨이브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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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 너 팔이 왜이렇게 기냐? 전 지금 공간 남아있어. 하나,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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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괜찮다. 귀 안 남다. 역시. 그녀는 가겠습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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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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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정말 맨 어깨로 마무리하네요. 아! 일어나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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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가고. 일어나가고! 저기 오빠 옆에. 이러다 이제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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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인몽 브라더스가 아닌데. 잘생겼어. 근데 이건 아직까지는 또 컴플렉스라서 직접적으로 표현을... 진짜? 그게 뭐 컴플렉스야? 활짝 웃어줘! 너무 많이 왔지? 저는 단순해서 약간 직설적으로... 넌 내 거야, 막 이런 거? 저돌정의 여자가 좋아하는구나? 표현은 직설적인데 귀엽게 이거만 유일한 물어줘야, 여기 보면은 오빠 내 거 하자 아! 이런 거! 내 거 하자 오빠 내 거 하자 오빠 내 거 하자 오빠 내 거 하자 우리 유일 스타일이 나와 오빠 얼굴 왜 빨개지는 거예요? 어휴, 후끈을 했는데... 그거 하는 말을 듣고 들으면 어쩔 줄...